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전세계 팬심을 녹였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유튜브 공식 SNS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10일 오후 12시 45분 유튜브 오리지널의 주간 뮤직쇼 릴리즈드의 스페셜 에피소드에 출연한다고 전하며 멤버들의 사진을 각각 공개했는데요. 이 중 멤버 정국은 입술을 앙증맞게 치우하고 내밀었고 한 손으로는 손가락 부위를 카메라 정면을 향해 그리며 상큼 과전미 팡팡 터지는 매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국은 특유의 뽀얗고 귀여운 베이비 페이스와 먹먹미 넘치는 눈망울로 사랑스러움을 한껏 발산해 사람들의 설렘을 안겼는데요. 정국은 앰베서드로 활약 중인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맨투맨 티셔츠를 귀티나는 무드와 힙한 아우라로 남다르게 소화해 보는 이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었습니다. 정국은 오밀조밀한 잘생뿜 이목구비로 현실 만찐남의 비주얼도 뽐내며 해당 뮤직쇼 방송에 대한 팬들의 기대감을 드높였는데요. 팬들은 세제 귀 인간 비타민 정국이 정국이 이번에 또 어떤 귀여운 뽀짝하려고 벌써부터 귀엽지 정국표 시그니처 애교 앙증추 기대된다 사랑스러운 과다 폭발 내 심장도 폭발 꼴빵볼에 입술 내민거 눈동자 반짝 너무 예뻐 등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환상적인 퍼포먼스에 본투비 아이돌 면모로 전세계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9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SNS 유튜브를 통해 버터, 핏, 맥언디 스텔리언, 리믹스 스페셜 퍼포먼스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정국은 빠른 비트 위 스텔리언의 랩 더블링에 맞춰 칼박, 칼각이 돋보이는 절도 있는 댄스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강탈했습니다. 정국은 눈을 뗄 수 없는 현란한 스텝에도 머리부터 발끝, 손끝까지 한치의 오차 없는 춤선을 보여주며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희열을 안겼는데요. 정국은 박자를 탁탁 쪼개어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면서 운동으로 다져진 코어 힘을 바탕으로 극강의 파워풀함과 살랑이는 웨이브 등 강약을 완벽 조절하는 수준급 댄스 스킬을 선보였습니다. 또 정국은 센터로 치고 나오며 여유로운 표정, 스웨그를 한껏 내뿜었고 팝핑 댄스로 엣지를 더하며 디테일한 표정 연기, 시선 처리 등 범접풀과 춤신추망의 끝판을 보여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는데요. 정국은 엄지로 입술을 쓸며 섹시함과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혀를 내밀어 귀여운 장꾸미 입안에 공기를 가득 물고 퇴장하며 러블리한 엔딩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당일 정국은 흑발의 청초한 미소년 자태도 뽐내며 눈길을 사로잡았고 탄탄한 복근까지 드러나 여심을 뒤흔들었는데요. 당일 정국은 보기만 해도 황홀한 비주얼과 다채로운 매력, 패션 소화력, 독보적인 댄스 실력까지 사랑하면서 천부적인 아이돌의 명모를 뽐냈습니다. 팬들은 춤추는 순간 찰나에도 잘생김 일치하는 거 봐 와 까리함의 결정체 너무 잘하고 너무 멋져서 순도 제대로 못 쉬고 봄 비주얼도 넘사인데 댄스 실력까지 미쳤네 코어력, 강약 조절, 절제된 동작, 표현력 하나하나, 쾌감 쩐다, 눈이 바쁘다, 디테일 동작 못 따라갈 만큼 전정국 너무 빨라 등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국이 틱톡에서 샵 정국으로 700억 뷰를 돌파하며 소셜 제왕의 명모를 빛냈습니다. 정국은 글로벌 쇼트폰 비디오 플랫폼 틱톡에서 자신의 고용 명사 개인 해시태그 샵 정국 하나만으로 700억 뷰를 넘어서는 인기를 보여줬는데요. 샵 정국은 지난 4일 690억 뷰를 달성했고 지난 8일 700억 뷰를 기록해 단 4일 만에 10억 뷰가 상승했습니다. 또 샵 정국은 2021년 1월 290억 뷰를 시작으로 지난 8개월간 약 400억 뷰 이상의 조회수가 상승하면서 올 한 해 해당 플랫폼에서 정국의 남다른 인기와 영향력을 엿보게 해 사람들의 감탄을 다한했는데요. 역대 전 세계 개인 인물 해시태그 중 최초 700억 뷰를 돌파하며 해당 플랫폼에서 개인 인물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샵 정국은 702억 뷰를 기록했고 전국 관련 최다 조회수를 띄는 상위 해시태그는 샵 jk가 259억 샵 전 정국은 105억 샵 bts 정국은 20억 샵 정국이 20억 뷰를 각각 나타냈는데요. 해당 3개의 해시태그의 총 조회수는 1,100억 이상에 달합니다. 화제가 됐던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정국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